안녕하세요. 에뛰드 메이크업 아티스트 김명준입니다. 오늘은 새롭게 출시된 플레이 컬러 아이즈 베이크하우스를 활용한 무쌍 유쌍 아이 메이크업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해변에서 코코너 컬러를 아이홀 안쪽 위주로 전체적으로 펴발라 음영감을 넣어주세요. 암몬드 크루아산 컬러를 눈 앞머리와 눈꼬리 쪽에 발라준 뒤 언더 삼각존도 채워주세요. 통기타 여신 컬러로 가볍게 채워주고 언더 애교살에도 발라주세요. 플레이 원우원 펜슬 19번으로 아이라인을 그려준 뒤 눈꼬리는 살짝 빼주며 마무리해주세요. 미니 카눌레 컬러로 아이라인의 경계를 블렌딩해주세요. 슈가 러스크 컬러를 통기타 여신을 바른 위에 한 번 더 얹어주어 반짝임을 더해주세요. 뷰러로 속눈썹을 뿌리부터 바짝 집어준 뒤 레시펌 볼륨 픽스 마스카라를 위아래로 꼼꼼하게 발라 마무리해주세요. 카페라떼 우유 마니 컬러를 아이홀 안쪽 위주로 전체적으로 펴발라 음영감을 넣어주세요. 시나몬 페이스트리 컬러를 눈 앞머리부터 눈꼬리의 3분의 2 지점까지 채워주고 언더 애교살에도 발라 연결해주세요. 솔티 브라우니 컬러로 눈꼬리 쪽에 3분의 1을 채워주고 언더 삼각존까지 연결하여 발라주세요. 플레이 101 펜슬 18번으로 아이라인을 그려준 뒤 언더 점막도 가볍게 채워주세요. 미니 카눌레 컬러로 아이라인의 경계를 블렌딩해주세요. 뷰러로 속눈썹을 찝어준 뒤 레시펌 볼륨 픽스 마스카라를 위아래로 꼼꼼하게 발라 마무리해주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